아... 짜증나... 아... 저... 엉켜서 조졌네... 아, 옮겨서 조졌네. 누구세요? 결함꾼님 감사합니다. 500개. 가보자. 천천히 해보자. 이번 판에 급하게 하지 말자. 무리해서 하지 말자. 아까처럼 차한테 샷 건들고 돌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미라노 바뀌어가지고 쟤 뭐하냐. 아, 샷인데 저거 타고 오려는 거 아니겠지? 그냥 가는데? 저 어디 가는 거지? 다시 오네? 이런 펌프 없으면 도르많은 아니야? 어, 펌프 찾았다. 뭐야? DBS야? 허, DBS 같은데. 쟤 나 모르는 것 같은데? 뭐야? 왜 모르지? 난 알고 잡으러 온 게 아니야? 발소리를 작게 내야 되는 게 얘처럼 썩불 안 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래서 내가 항상 소리를 키우라는 게 방금도 소리 크게 들었으면 내 발소리를 무조건 들었을까? 어 이거 섬자기장? 우와 오랜만에 미라마 섬자기장이다 난 섬이 저렇게 동그랗게 다 들어가면 거의 70% 확률로 섬 걸리던데 처음에 황금이라도 났을 때 엄청 좋았는데 이제는 있어도 안 써 나도 애딴 먹고 싶은데 오늘 애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애딴 말고 구로잡고 싶어 아 안돼 여기 죽었어 없어 머리가 맞았어 아 레고 탈지 너무 근처로 갔다 가라가 뚝배기 갈아야겠다 차도 갈아야겠다 여기 차는 데 진대지 않을까? 영차 그렇지 뚝배기 갈고 차 가져가자 달렸나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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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린지 체크 발소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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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네 잘못 들은거네 잘못 들은거네 얘 총 뭐야? 와 됐다 와 발소리난다 발소리 잘못 들은게 아니야? 아 나 앞인줄 알았는데 옆에 였던거는 소음기 던질거 이래서 내가 맨날 적만 나면은 멈추라는거야 발소리 하나도 주지마 아니 멈춰있어 그러면 적을 편하게 잡을수래 쟤는 움직여가지고 나에게 발소리를 줬어 근데 여기서 위로 튈수도 있어 근데 아직 몰라 근데 확률이 더 높아졌어 지금 한 90%? 100% 까지는 아니어도 저번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로 한번 튀더라고 여기다 두려면은 좀 안전하려나 저 황금 미라도 저거 내껀데? 아하하하하하 여러분 저거 내가 갖고 버리고 온 건데 황금이라도 자 죽을지 몰랐다 우와 돌산이야 여기 올라가 있을까 펌프를 먹을 수 있는 자기 상이 맞아 아 하필 왜 펌프 펌프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주냐고 여긴 펌프 있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꼭대기를 먹는게 좋은거 같아 뺄 수 있게 여기다 다닐까 아 나 캐릭터 너무 화려해 지금 내가 치킨 먹기 직전엔 좀 보호색을 어 이게 오히려 보호색인가 자 그럼 과연 헉 뭐야 이거 아하하하하하 아 나 삼뚜먹어 아니야 애타까지 아 나 삼뚜먹어 아니야 애타까지 아니 소리도 깜짝 놀라 아하하하하하 아니 바로 이렇게 코앞에 떨어져지는게 맞냐 어우 써클도 좋아 써클 진짜 좋아 여기다 다 내려와야 되네 쿠페 보고 뺏을 것 같긴 한데 거기를 오는데 올라올려나 헉 나 가야돼 여러분 얘랑 놀 때가 아니야 팔소리 아 조졌네 잡았어야 되는데 쟤 멀어져가기 전에 내려가자 쟤 멀어져가기 전에 내려가자 쟤 멀어져가기 전에 내려가자 쟤 멀어져 쟤 멀어져가기 전에 내려가자 쟤 멀어져가기 전에 발목잡히면은 오히려 못 내려갔다 누구 있나요? 어 어 살았어 어 골치네 변수인데 확실하게 잡자 너무 놓치면 확실하게 잡자 너무 놓치면 좀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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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멀어져 쟤 멀어져 쟤 멀어져 못 올라오네 헉 못간다 쟤 멀어져 쟤 멀어져 쟤 멀어져 쟤 멀어져 위야만 잡으면 할만한데 파쿠로 안아? 파쿠로 안아? 쟤 멀어져 말아 아 아 maggie 뭐해 이거 아 요즘 맨날 2등 해 이거 펌프 너무 좋아 아 짜증나 아 이거 타이밍이 펌프 장전 타이밍 때문에 잠시만zym 아 님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